정답은 이제 이미 아시죠? 아유 신발 여부야? 밀었어? 잠깐만 뭐하세요? 아 저기 우리 시즈카 생일이잖아 갈비 해주려고 갈비 사왔어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? 아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야 너 너무 부럽다 얘 도움받았다 복 받았어 엄마 연필로 써야지 바르게 바르게 나도 알아 도움을 받아 예쁘게 말하세요 다른 아기 승기를 네가 웃으면 웃으면서 해 공부는 또 다 인생의 전문 아닐게 신랑만 잘 만나면 돼 신랑만 잘 만나면 돼 그거는 우리 세대 끝이고 여의 세대는 달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가 지금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셨네 이거 있잖아 네 뭐예요? 이거 요리할 거 고마워 아 잡아요 아 잡아요